자 여기서 출발하고 나한테 패스를 주고 트리플 스레시야 왼발 홈을 잡고 공만 반대로 넘겨 공만 반대로 얘랑 거리 좀 두겨줘 여기서 슈테이크 슈테이크를 발만 끌고 오는 슈테이크를 하고 네거티브 스텝으로 나갈 거야 잡고 공 넘기고 슈테이크 네거티브 스텝 치고 하나 둘 해서 왼발에 오른손 내연 공 넘겨 가만히 있어 잽도 해 그렇지 오른손 땅 치고 바로 오른손으로 갖다줘야 돼 땅 오른손 공만 넘기고 당황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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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만 넘기고 네버 땅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갈게 해서 돌아와서 스윙스까지 하는 통 넘기고 어? 잡아서 잘했어 잘했어 스트레스로 쏘고 끼다가 빵 하나 더 몰랐어 손 넘기고 고 이렇게 쑥 넣어 쑥 넣어 아 가세요 가세요 오케이 하나 고 그렇지 이렇게 볼처럼 둘 둘 빵 둘 여섯 상이 때가 하나 진짜 쑥 성공 이렇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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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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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일단 쿨러는 여기까지 하세요 돌아만 마시고 5분 있다가 시작할게 쭛 일어 wednesday 헤드 헤드 헤드ела 문 선수 둘 넘 Essence 와 lever reminding UD기 헤드헤 We umas 아 CP 육아 를 뱅 ーム 육아 이빙 호 뱅 멈 Warum